Aaron intuit creature Craig Yee 내가 소개할게요 그래 미안한 내가 그림 대충 봤는데 나 labels 수염이 있는거야 짜자 이거 수염이 아니야 이거 수염이 아니고 야 저의 입술 화나 싶은 날카로운 눈에 forgive us 습 dict Hum Page 괜찮나? 뭘 안 나? 야! 야! 왜 맨날 형만 눈만 쫙 띄겨! 아니요! 왜 맨날 형 눈만 쫙 띄기냐고! You ain't seen nothing yet! 후보 3입니다 연진이 형 난 코랑 똑같잖아 코가 연진이 형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수빈이다! 이거 누구야? 연진이다! 나 정말 기타인이라고 생각해 빨리 머리 색깔을 안 그렸네 좀 키우라고 아 코너 왜 없는데 아 이래 꼬뜨렷해 오빠한테? 제 귀 아파요 연진이 형 어 나 나 이거만 해도 너무 빠져 뭐야 아 이거 장난해라 뭐야 동그랜 똑같다 비슷해야 이걸 계속 하실 수 없는 확률 병중이 우리가 보자 그림이 봐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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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 김인 아 쏘긴by 꼼꼼한 화이트로 약간 매치를 한 그런 회사인가요? 다 핑크가 보면 있어요 여기도 핑크가 마갓데요 마갓데요. 그렇죠? 솔직하게 한 번씩만 얘기해봐요 그럼 제가 들어줄게요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하지 말했는데 말해요 말해요 평점 5 아 이게 제 자리에요? 이쪽부터 갈게요 저는 평점 제 5개 중에서 6점을 못 주는게 아쉬워서 1점 무승히 또 이하 나가 이하 나가 이거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너도 나가 이런 말은 아니고 진짜 저의 이모께서 이렇게 노려버린 거예요 가가 여기.. 기쌤 누나? 네, 기쌤. 거신 누나. 하하하, 고모 같애. 평점 1점인 이모 누나와 고모로. 누나 공부가 맞다고. 골목에 나쁜 애들 이렇게 지압하는. 네네네, 딱 볼 거 같아. 맞아요, 보여줄 거야. 네, 환불 잘 받을 거 같아요. 연준이 머리 만져주세요. 아, 씨. 사학연툰이 형, 사학연툰이 형. 사실 그런 댓글 없었는데 그냥 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먹어줄래? 한 번 더 먹을래요? 응. 나 크림 좀 더 파워. 약간 빵 쪽으로. 나는... 그니까 probing. 미안합니다. 혜진이가 먹으면서 한 쪽 빠졌잖아. 아, 아. 저걸 빠는 거지? 갑자기 다 먹으면 못 돼. 우린 다 한 숟가락으로 숨은. 괜찮을 수 있기 좋잖아요. 손가락 좀 바꿀까? 손가락 좀 바꿀까? 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이건 안 괜찮나 봐. 연준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세요. 매력 포인트 제가 또 입술이 좀 예쁘다고 생각해서 모아들, 모아분들을 위한 쯧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 아하하하 누가? 연준이가? 아 진짜 투투를 촬영할 때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준이가 한강에서 투투를 할 때 투투를 할 때 물놀이를 하고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기 그럼 여러분이 포도화를 다 채우면 연준 씨가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시리아! 연준이 형은 그대로 두죠 연준이 형 한강을 지우겠습니다 연준, 수빈, 범규, 휴닝카이, 최연 후두화를 다 채웠을 때 카메라 감독님이 원하는 곳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곳에 1박 2일로 후두화를 다 채웠을 때 연준이 형이 한강 가는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연준이 Ol야, rode岸! 야, 저 그거는 연준이 형, 진주는, 연준이 형 It's crazy 연준이 형 찾아올 온다 뭐지? 여기 다 죽어 아 왜? 아 왜? 왜? 뭐야 뭐 이래 엄청 빨렸는데 또 안 됐어 제발 제발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와 여러분들 형 어떻게 웃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 멤버들 분명 웃을 것 같고 아 안녕 난 김유신 어 안녕 너 우리 사귀었을 때는 기억해? 어 우리 사귀었을 때는 기억해? 우리가 사귀었었다고? 우리 사귀었을 때는 기억해? 너 우리 사귀었을 때는 기억해? 그 화장실 갔다고 내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휴닝카 갑자기 저 붙잡더니 너 사귀었을 때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사귀었던 거 기억나? I got just about enough 우리 사귀었어 하르칭 소연 어? 야 맞네 지소연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잘 지냈어? 응 왜 잘 지냈어? 안녕 김유신 안녕 닥다 Hayır 영전 영전 오 오영무비 범규 시매뉴 벡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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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벰규 벡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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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듣고있어! 아! 듣고있어! 바보! 멍청이 연인! 바보! 바보! 멍청이! 스튜디오 K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팀 하나 살리셨어요. 저희 팀 하나 살리셨어요. 미세에 비싱이 from now and bitch. I'm out of the mouth. Anybody want a fight on my life? I'm out, bitch. I'm out, bitch. 바를 타고 달아나고 있어. 빌어먹을 수 있어. 다시 시작됐다. 나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의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주어소는? 가만히 있으세요. 제로의 새껴 속는 욕망 원해지기만 했었던 나 나의 스페셜. 너와 함께 남아. 그 부분에서. 왜 세피 다른 사과 달아나고 있어. 빌어먹을 세상 너머. 너머. 짜증나. 네 손을 잡으면. what the fuck's wrong with you? oh I'm got a mom. 주락도 아름다아. 모기도 아니고 계속 으으응 거리길래. 근데 뭐 제 파트를 사랑해주는 거니까 또. 회색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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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바보 같은데요? 제가.. 제가.. 제가 생각.. 하이프를 포기해 버렸는데 I'm irritated as fuck! I'm irritated as fuck! 아.. 이거 내가 들고 왔어. 이거 내가 들고 왔어. 제가 알고 왔는데! 뭐.. 제 명분이 취할 수 없지. 형! 내 광고 들어와. 내가 어떻게 나와? 자! 홈런으로 유다해! 형, 테이프트인 차! 어? 테이프트인 차! 자 여러분 저 때문에 와플 드시죠! 소감 나랑 반반 할래요? 내려가는데? 자! 저로 인해 와플을 드시게 된 소감은 그 와플은 뭐예요? 영원히 하세요 연지 형 연지 형 갈까? 야, 우리끼리 먹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